연초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이벤트도 존재합니다. 바로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날아갑니다.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과연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무엇이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월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월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1월에는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대형주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현상을 1월 효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 1월만 들어서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이 주관하는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빅 파마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술력 있는 이런 바이오 벤처들이 참석을 해서 여기에서 파트너십도 체결하고 잘 되면 기술 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컨퍼런스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참가를 해서 퍼포먼스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CES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여기에서는 바로 이 IT 신기술 트렌드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내지는 실질적으로 그 CES에 참여해서 부각을 받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주식장에서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이오와 IT 이 두 기업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곳이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코스닥 지수가 1원에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승률을 보인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연초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이벤트도 존재합니다. 바로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자 관리 종목이랑 학교를 예를 들게요. 자 한 해를 마무리 했어요. 마무리를 하고 시험도 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뢰적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적표입니다. 학점. 만약에 F학점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학사경고 학고죠. 이런 학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맞았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제명 즉 퇴학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리 종목이라는 것은 재무상태, 실적 그리고 공시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국거래소가 이 기업은 정말 문제가 있다. 투자자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종목을 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순식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으로 1억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2억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 주식으로 1억 만들기가 가장 쉬운 날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연초 1월부터 3월까지.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벤트, 아무리 좋은 종목, 주가가 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그 관리 종목에 지정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순식간에 여러분의 자산이 절반 이상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의해야 할 지뢰박 같은 그런 관리 종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라면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결산기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는 바로 1월부터 3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해 동안 그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그냥 기업이 자체적으로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실적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외부감사법인, 상장사들은 다 외부감사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 실적이 정말 맞는지, 이 재무제표가 정말 맞는지 자 그런 것들을 회계 법인이 평가를 해주는데 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자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결산기고 그때가 바로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주총회일입니다. 정기주주총회일, 이게 이제 3월 중순에서 3월 말 대부분 이 시기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케줄은 이 주주총회 개최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자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 자 이때까지는 회사가 이 주주들한테 주주총회 소집 결임이 공고를 합니다. 자 우리 주주총회에 맨날 몇 시? 여기서 하니까 꼭 와라. 그리고 이 관련된 자료도 주겠다. 여기에서는 주주총회 안건, 그리고 그 기업의 1년치 실적,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 주주총회 소집 결임이 공고를 하는 그 시점에 또 어떤 공시가 나오냐면 상당히 중요한 공시가 나오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 자 기업들이 이 분기가 끝날 때마다 분기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1분기, 반기, 3분기 마찬가지예요. 이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이 정기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 보고서에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 실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치가 마감하는, 즉 결산연도에는 그 결산이 끝나고 그 1년이 끝나고 나서 정기보고서가 언제 나오느냐? 90일 이후에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주식투자는 속도, 정보가 핵심인데 그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그 결산연도가 끝나고 90일 이후에 준다? 너무 시간값이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업이 실적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법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익 순이익이 15% 이상 변동을 하면 이 공시를 하고요. 그리고 2조원이 안 되는 중소용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익 그 다음에 순이익이 30% 이상 변동을 하면 이 공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바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기업이 그 회계법인으로 감사를 받은 그 내역을 가지고 한국거래소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언제냐면은 바로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나올 때에요. 자 왜냐하면은 이미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지난해 결산이 끝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라든지 실적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시가 나오냐. 자 관리 종목 지정 무료 공시가 딱 나오면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거래가 풀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다. 실제로 이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기업들은 한 몇 개 정도 되느냐. 이걸 살펴보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적으면 한 30개 많으면 한 40개 정도 됐어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2019년에 이 관리 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수를 보면은 무려 90개입니다. 90개. 퀀텀 점프를 했죠. 상장사 중에서 5% 정도가 이 관리 종목에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2018년 말부터 강화된 외부감사법이 지정이 됐어요. 원래 이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이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죠. 왜냐하면은 내가 고객을 고객의 재무재표를 보고 평가를 해주는데 아무리 그 기업의 재무재표가 엉망이라도 완전 뭐 쓰레기나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암합리에 어느 정도 좀 봐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2018년도부터 이 외관법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그 기업의 재무재표를 평가하게 됐다.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요건이 무엇이냐. 보시다시피 이건 한국거래소에서 가져온 그런 데이터인데 총 14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제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재무재표. 재무재표가 부실한 기업. 실적이 안 좋다든지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했다든지 아니면은 회계 법인이 평가를 해봤는데 뭔가 이 분식회계 이슈가 있다든지 자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주식시장에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주가 너무 적어요. 자 그런 것도 이 관리 종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이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회생 절차에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또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요건 중에서 과연 어떤 그런 이유로 주로 이제 관리 종목이 지정되냐.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작년에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및 비율을 살펴보면은 보이시다시피 이 재무 관련 즉 재무 상태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고 이 부분이 38%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의견. 원래는 이게 적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법이 강화되면서 이 감사의견이 부적정, 한정 이런 것들을 받은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의견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재무 관련 감사의견 이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이 재무제표가 뭔가 부실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 종목 지정 사유입니다. 이게 거의 한 70%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만 적당히 볼 줄 알면은 이 결산기마다 찾아오는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기업이 작년 3분기까지 재무제표가 나왔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 기업이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괜찮은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네 가지 항목을 가져왔거든요. 이 항목에 해당이 되면은 바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매출액 미달 사유. 코스닥 기업은 30억. 그리고 코스피는 50억. 이 매출액이 여기에 미달하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코스닥 기업에만 해당되는 건데 4년 연속 영업이 적자면은 관리 종목이 또 지정이 됩니다. 자 50% 이상 자본 잠식. 자 이거는 그 기업에 최초 설립 자본이 있고 거기에서 돈을 벌면은 인여금이 쌓입니다. 그걸 토탈 합쳐서 자본총계라고 하는데 그 기업이 하도 적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래는 이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커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자본총계를 계속 까먹어서 원래 최초의 설립 자본보다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자 이런 현상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50% 이상 줄어든 거죠. 그러면 또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자 3개년도 중 2개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적자가 자본총계 50% 이상.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뭐냐면은 세전이익.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을 벌고 거기에서 각종 금융비용, 부대비용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되는데 세금 내기 전 이익, 즉 세전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3년 동안에 세전이익 적자가 이제 두 번이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적자의 규모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총계 대비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과연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무엇이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약 한 30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표는 자본 잠식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4년 연속 적자. 그리고 세 번째가 3개년도 중에 2개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적자가 자본총계 50% 이상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출액에 미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 상태로 쭉 간다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 기업들이 4분기에 열심히 영업활동을 잘해서 흑자를 내거나 재무 구조가 좋아져 가지고 관리 종목에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잦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설명드린 것처럼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바로 이 작전 세력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반대로 시총이 크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기간 투자들이 투자를 합니다. 기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작전 세력이 가지고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위험한 기업들을 설마 손대겠어라고 하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종목명치고 특징주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정치인 테마 아니면은 최근에 무슨 뜨고 있는 그런 테마와 엮여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드숙나숙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화끈한 종목들 추천하는 업체 이런 데서 또 계속해서 문자가 하고 막 사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한 그런 기업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아시고 이 현재 연초에 진행되는 스케줄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고 파악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잠시 여러분들이 손을 대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잘못 투자해서 정말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절반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뭐 마이너스 50%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려 수익률을 100%를 내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 그랬죠. 돈을 버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잃지 않는 거다. 두 번째 원칙은 그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다. 자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이 수비수 수비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비수 하면서 버티면은 언젠가는 또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좋은 이벤트도 많지만은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